시작해요. 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오랜만에 쟁반짬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파김치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쟁반짬뽕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 보세요 파김치에 딱 싸서 구ก스 강추 가볍게 ensemble uk 국 Gig 어떻게 보니 겜 아.. 너무 맛있어 와우 한입! 참기만 청포무원 참기만 청포무원 참기만 청포무원 엄청 큽니다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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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나의 탕수육 이것은 매운 식감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을 때 올렸을 때 너무 맛있어서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치즈베리맛 짱짱 너무 맛있어 오징어 그니까 이 맛도 너무 좋네요 더 맛있었어요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더 맛있어 너무 맛있을거예요 쭈쭈쭈쭈 아...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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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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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. 아... 음... 해물에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... 치즈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구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